푸짐한 칼국수 한상입니다! 56년째의 푸짐한부터 구성함까지 콩칼국수의 매력 면이 되게 맛있네요 오진만의 비법이 있어 삿갓 어디 있어? 거기서 담아서 가져가야겠다 면의 황태자 우삼겹이 칼국수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진한 맛이 어우러지면서 가성비 값 저는 그냥 칼국수 면 하나로 요리를 좀 합니다 진짜 배우고 싶은 맛이에요 푸짐한 칼국수 한상입니다! 56년째의 푸짐한부터 구성함까지 콩칼국수의 매력 면이 되게 맛있네요 오진만의 비법이 있어 삿갓 어디 있어? 거기서 담아서 가져가야겠다 면의 황태자 우삼겹이 칼국수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진한 맛이 어우러지면서 가성비 값 저는 그냥 칼국수 면 하나로 요리를 좀 합니다 진짜 배우고 싶은 맛이에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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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